오는 20일부터 집권위기를 시작하는 파락 오버마 대통령은 존 케리 국무장관, 척 케이글 국방장관, 존 브래넌 CIA 국장 등으로 2기 외교안보팀을 구축하고 외교안보 현안에 대처할 체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버마 대통령은 이들 3명의 친명을 통해 오버마 대통령이 집권위기에 어떤 외교안보 정책을 펼 것인지 분명해지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오버마 대통령은 이들 3명의 친명을 통해 크게 3가지 외교안보 정책 우선순위를 반영한 것으로 벤 로즈 대학관 부안보 보좌관이 밝혔습니다. 첫째, 미국의 나홀로 독자 행동을 계속 피하고 다자동맹을 구축해 도전에 대처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오버마 1기에서도 견제한 원칙이지만 2기에서는 더욱 다자동맹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둘째, 미국의 정보력과 결정적인 기술을 극대화시켜 외교안보 정책에도 활용한다는 원칙입니다. 셋째, 군사개입은 마지막 수단으로만 사용한다는 오버마 독트린을 한층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오버마 대통령과 캐리 국무, 헤이글 국방장관, 그리고 잔브레넌 중앙정보국장 지명자는 이러한 3가지 우선순위에 동감하고 있다고 벤 로즈 대학관 부안보 보좌관은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 국방부와 중앙정보국에는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밝혔습니다. 펜타곤 수장으로 헤이글 지명자가 취임한다면 군사개입은 매우 꺼리게 될 것이며 압간 전쟁 끝내기에 주력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헤이글 지명자는 공화당 출신이면서도 오버마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군사개입을 극히 꺼리고 외교 해결을 선호하는 국제협력주의자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란의 핵무장에 생존을 위협받고 있는 이스라엘과 미국 내 친이스라엘 단체들이 헤이글 국방장관 지명에 강력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헤이글 국방장관 지명자는 이와 함께 국방 예산이 대폭 삭감되는 와중에서 이란의 핵 도전과 중국의 팽창, 알카애다의 재 부상 등 도전과제에 대처해야 하는 심겨운 과제를 수행하게 될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미 중앙정보국 CIA는 지난 10년간 준 군사조직으로 아프간과 이라크, 테러 전쟁에 앞장서 왔는데 오버마의 이기에서는 정보기관 고유의 역할로 복귀하게 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다만 드론, 무인 공격기를 동원해 파키스탄, 예멘 등지에서 벌여온 테러 조직원 소탕 작전은 앞으로도 수년간 더 주도하게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오버마의 이기에서는 존 케리 국무장관 이끄는 국무부가 북한과 이란의 핵문제를 협상과 제재로 다루는 외계적 해결을 주도하고 중국을 견제하는 아시아 충시 정책도 선도하게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